어떤지 확인하신다면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암기 프린트 두 장만 암기해도 80점 이상 받을 수 있고 이 100문제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역시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틀리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마치고 갈 때 해설지 내드리겠습니다 답하고 미리 주면 자꾸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고 앞으로 지금 23일이나 혼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 20일 이상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데 굉장히 외로운 투쟁입니다 혼자 사는 게 옛날 공자님께서도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열심히 하시면 이 차는 충분히 단기간에 고독점이 가능합니다 거의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다 중요하고요 5번입니다 5번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54번 맨 밑에 보면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시행령 28조에는 청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시행령 조문 그대로 읽어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라고 하면 그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리는 의견 진술기회입니다 자격 취소까지 이행한 게 아니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거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하고 자격증 반납도 받습니다 물론 반납은 자격 취소만 반납이고 자격 정지는 반납하지 않죠 취소 3개만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반납합니다 취소 3개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따라서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7일이네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고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61번에 5번 6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은 개업 공인중개사안은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사상물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 임차 의뢰인 액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계약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되죠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설명서를 취득 의뢰인에게만 교부하고 액서죠 쌍방에 교부하고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동안 원본 4번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5년 4번 보존해야 된다도 역시 틀렸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6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 안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거래당사자가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되는 거지 거래당사자까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서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래서 답은 63번에 5번이고요 64번 맞는 것은 했는데 1번 주택에 대하여 주택이 틀렸습니다 주택 외입니다 1번 주택 외 5번 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하여 주택이 틀렸습니다 9번 주택 진심으로 강의사자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한 기사에 대하여 주택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인한 사람으로 간춤해 주택이 틀렸습니다 이러한 바이ятель 상태에서 보낸issy 네, 놈에 도와 يёт고 있지 않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63번에 뭐예요 4번요 63번에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63번에 4번 보니까 개혁공개사 등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은 2법 33조의 검지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3조 검지행위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검지행위죠 비밀 누설은 법 29조 2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규정도 달라요 검지행위 법 33조 검지행위는 관직상투는 3년에 3천만원 비밀준수는 행정처분이 없잖아요 검지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취소하면 업무정지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법 33조 검지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입니다 63번에 5번이 답입니다 개혁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x입니다 개혁공개사가 신고할 때는 개혁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거래당사자 직거래로서 거래당사자가 신고 변경신고할 때는 거래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거래일 때는 개혁공개사만 직거래일 경우는 거래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래서 63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맞는 것은 했는데 1번은 주택에 대하여 틀렸습니다 주택 외에 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 외에 대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개시해야 됩니다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한 요일을 개시하면 됩니다 2번은 전부 무효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보수 초과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 무효라고 해서 x다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천만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혁공개사 자기 겹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보수지금 약정이 무효가 아니고 이건 유효라고 앞에도 나왔죠 효력 있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청구권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4번 무등록 개혁공개사가 체결한 중개 보수 약정도 유효하다 했는데 이건 무효라고 효력 없다고요 무등록 업자 업자는 무효고 업으로 한 게 아니면 효력 있다 5번 판례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검은 중 어느 금액까지 이 법규율 대상인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권리금 알선도 하고 임대차도 알선하고 합계 2천만원 받았다고 합해서 그러면 법정 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범위 상당하다 그래서 중개 보수 초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가 권리금이다 어디까지가 중개 보수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64번에는 답이 5번입니다 5번 65번입니다 6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역시 답은 5번인데 옛날에 2017년도 초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만 신고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지만 신고는 건축물 등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은 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x 2번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x 3번 4번은 허가는 아직도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허가 대상이다 x 4번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허가 대상이다 x 5번 신고 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신고 관청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6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이게 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1번 등록신청 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신청할 때 매수신청 대리 등록신청할 때 사진 한 장 두 장 사진이 한 매 두 매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시는 한 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시는 두 매 제출합니다 인장 등록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답 5번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고용신고 불가능하다 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전자문서로 사무소 이전신고 안되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안된다 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도 전자문서 안됩니다 사회소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도 전자문서 안됩니다 대리인이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정정신청 안되고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도 전자문서가 안됩니다 따라서 66번에 5번 67번 협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공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틀렸고 니은은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만 지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다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지만 중계법인은 안되죠 법인인 겨우 공개사는 지정 못 받죠 왜 법 14조 법인의 겸업제안에 위반되니까 법인인 겸업공개사는 안되고 그냥 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다 하면 맞아요 그런데 중계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제안에 위반되기 때문에 디것은 공개사업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공개사업은 틀렸고요 리얼의 협회는 비영리재단법인이다 x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엄은 협회에 설립하여야 한다 x입니다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엄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없습니다 없음이 답입니다 1번 그런데 이때까지 기출문제 몇 개인가 해가지고 없음이 답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이게 돼서 엄청나게 비난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컷 찾아라고 해놓고 하나도 없다 장난치는 거냐 국민들에게 부정적 정서를 함양한다 해서 이제 없음이 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상은 그냥 연습이니까 없음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데 10% 범위 내에서 방치한 경우는 방치 방치는 3번이죠 방치는 10% 그 다음에 변경하면 5%입니다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임대하면 7% 기타 7%입니다 구체적 기준 답은 3번입니다 옛날에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이게 구체적 기준도 출제됐었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69번 틀린 것은 답이 5번인데 임목 등록원부에 임목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대대장 사유란에 임목 등록 명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옛날에 그러나 2008년 5월 21일부로 이게 삭제되고요 토지 등기부 표제란에 임목 등기 용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토지대장 임대장 사유란에 임목 등록 명인의 성명과 등록일자를 기재하던 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70번 특히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등기 신청 후에 후가 틀렸습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죠 등기 신청 후에 이게 틀렸고요 키워드 키워드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3번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그 조사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 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의 시 도지사에게는 매월 1회 이런 말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보고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인지 몇 번인지 규정이 없다고요 다만 보고받은 시 도지사는 매월 1회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습니다 50번에 4번에 있나요 50번에 50번에 4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매월이 아니고 매달이 아니고 매년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답은 5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모사전송이 팩스죠 팩스 동주민센터에 가도 팩스 공짜로 보낼 수 있고요 요즘은 휴대폰 어플 있더라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어플로 바로 보내니까 되더라고요 관공서에서도 어플로 보내라 하더라고요 팩스가 모사전송입니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70번에 답 5번 71번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틀린 것 답은 1번입니다 세종시에서 환산보전금이 6억 9천만 원이면 대학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다 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세파화 이게 광역시에 해당되죠 광역시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인데요 71번에 우리 암기프린터 29번 볼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강의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분의 강의를 내가 들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9번 29번에 있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29번에 보면 먼저 주택을 보겠습니다 주택 주택인 경우에 서울 주택인 경우에는 서울은 보전금이 1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과미력재권역은 1억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해서 34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는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9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용화 세용화는 세용화는 세종 용인 화성시 정용화 시앤블루에 보면 정용화라고 있어요 정용화가 아닌 세용화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이 세 개는 과미력재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가 또 광역시에 신설됐어요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해당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이게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인데 상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9억 환산보증금입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이고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합니다 환산보증금이면 월세까지 포함하죠 9억 원 이하인 경우 보호받고 그 다음에 과미력재권역은 6954,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프린터 거기에 29번에 보니까 부산 부산은 과미력재권역이 아닌데 과미력재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파화입니다 세용화가 아니라 파주가 들어가 있고요 물론 용인 김포 경기도 광주 안산은 원래부터 광역시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신설된 것은 파주가 신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확증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6가지가 있어요 표준, 대액, 영덕, 표준, 대개를 3억을 하고 권했다 6개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그게 뭐냐면 상가, 그물림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 권리금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해도 그다음에 대학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 보장금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그러면 이거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거 5%밖에 못 올린다 증액청구 제한 안 되니까 이걸 초과하면 5% 초과해서라도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월차임 전환율 적용이 안 되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금액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그다음에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은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은 환산보전금이 서울에서 6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으로 해서 22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미력재권역은 과미력재권역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으로 해서 19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3800만원 나누기 3으로 해서 지금 우리 암기프린트 29번에 이게 자세하게 적어놓지는 못했어요 표가 그 좁은 표 안에 다 넣어야 되니까 그 각주를 달아놓으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으로 해서 10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주의를 해야 돼요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미력재권역에 해당되었던 부산이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여기 과미력재권역이 부산을 안 넣었잖아요 그럼 결국 부산은 어디에 들어가요? 부산은 광역시에요 그냥 그다음에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이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들어갔지만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그냥 기타지역이에요 기타지역 세종 파주 화성이 화성이 지금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던데 군대도 같은 해에 갔다 오고 이랬던데요 이런 뭐예요? 모르겠는데 그분 옛날에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보면 죽겠다 이런 소리인데 그 사람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요 돈 벌어서 100억이 넘는 게 아니라 화성에서 농사짓던 논 몇 마디 가지고 있던 게 수용되면서 그 전부 다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수원 바로 밑에가 화성이거든요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수원, 화성, 평택 이런 데 졸부들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억 받은 분들 많아요 농사지로 벤처 타고 다녀요 자식들만 좋아집죠 나이 많은 사람 돈 쓰지도 못해요 돈 줘도 자식들만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기타지역 부산도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미력재권역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그냥 그대로 광역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이번에 개정할 때 이 부분 우선 면제받는 부분만 개정되고 최우선 면제받은 옛날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법무부에 근의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제가 깜빡 잊어먹고 이거는 개정할 때 모르고 손을 안 대서 그런데 다음에 근의를 참작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봐야 되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71번에 1번 세종시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받을 때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광역시에 들어가요 광역시에 그런데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세종시는 기타지역에 들어갑니다 지금 세종시가 대전시의 블랙홀이 된다더라고요 세종시에서 다 빨아들인다고 대전광역시 인구를 지금도 세종시 가면 앞으로도 집값 내려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85만 명까지는 만듭니다 지금 아마 50만 명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세종시에 그 세종시 옛날에 무슨 군이었어요 연천군인가 무슨 군이었지 군 이름이 지금 세종시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수용되기 전에 거기 있던 사람도 벼락부자 됐겠죠 세종시 되면서 연기군 연천이 아니고 연기군이구나 연천은 저 경기도 좌다가 언제 일어났어요 근데 연천은 저 휴전선 근처 연천 있어요 연천군에 가면 김일성 별장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전쟁할 때 38선 이북이에요 연천이 휴전선이기 때문에 71번의 답 1번이고요 7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개혁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지 않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72번 73번입니다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교육제도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입니다 법인의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대상이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될 사람 미리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자격증 없는 임원도 그러나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아요 왜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혁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2년마다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임원 연수교육 X입니다 74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기역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개혁공개사는 확인설명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안 받아도 확인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역 맞고요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약속 요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해서 틀렸다고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니은 틀렸습니다 위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위법보다는 이법이겠죠 이법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 가지고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내잖아요 위법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위법 위법이 아니고 이법 공인중개사법으로 고쳐주십시오 이법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상가 분양대에 관한 보수나 부동산 컨설팅 보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개 보수 초과에 해당한다 했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닙니다 중개업일 것 같으면 겸업이라는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겸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 보수 적용이 안되므로 많이 받아도 됩니다 분양대행하고는 보통 그래서 분양대행 수수료를 MGM이라고 해서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줍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하면 분양대행사에서 옵니다 찌라시 가지고 이거 분양대행 좀 해달라고 한 끈 하면 300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3천만원 주면 3천만원 받아도 됩니다 위반 아닙니다 미음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화법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받으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이 법 위반인지 저법 위반인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형법 38조에 의하면 경화법은 구분 안하고 최고 무궁구의 2분의 1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리얼 맞습니다 미음 개업공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니어서 애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2018년 2월 13일 판례입니다 작년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무등록업자잖아요 등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2018년 판례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는 것 답 2번 기억하고 리얼 두 개입니다 7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자격증 제출 안 하는 것 3개 제출하는 것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거래정부사업자 지정신청시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시에는 자격증 4번 제출하죠 그러나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5번에 4번 76번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답은 1번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했죠 해부결의 소양 없이 했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니까 기억 대여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사망하면 리언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계획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부사업자는 지정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리얼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절대적 취소죠 그래서 리얼 절대적 취소고 미엄 최근 1년 이내에 2회에 걸쳐서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가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에 쓰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비업에 직접거래 검증이니까 임의적 취소 인장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따라서 절대적 취소는 답이 1번입니다 해부결의 소양 없이 반드시 행정처분 암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1번 자격정 부정치득한 경우 취소사유입니다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부양지역 부정한 망보로 자격을 치득한 경우 양도대여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응시자격의 응시자가 등록의 결격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 볼 수 없다 12개가 있는데 다 시험 볼 수 있고요 시험 못 보는 거 딱 하나 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된 후 3년 미경과자 하나 말고는 시험 다 볼 수 있다 교도소 복역 중이라도 시험 볼 수 있죠 교도소에서도 시험 봐도 됩니다 오히려 시험 보고 이러면 모범수로 석방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생능력 경생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이 답입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별금이고요 5번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시험 2번 3번 보면 매년이 아니고요 딱 한 번만 면제됩니다 한 번만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4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7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뭐냐면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빼고는 법무부 장관 없습니다 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4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79번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6조 1항에 있는데요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입니다 답은 2번이죠 계약 당사자만 임대인 임차인 인적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 교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나무 주민등본은 알 필요 없잖아요 확정일자 받은 날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전입신고 한 날짜 이런 게 중요하겠죠 시험에 이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인적상은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있는데 그럼 뭐라고 요청합니까? 묻던데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분실하고 없으면 소송하려면 인적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5번입니다 이게 칠판에 적어놓은 거 파주 파주의 경우는 뭐예요? 이게 파주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채우선 면제받는다고요 파주는 파주가 신설됐다고요 파주 새해 용화는 가미력제권역 그래서 80번에 5번이 답입니다 파주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채우선 면제받습니다 81번입니다 8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인데 답은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2개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포상금 제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교되는 정리 자료 내드렸습니다 꼭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인데 82번부터 82번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82번 여기 있네요 표준 대개 권회 표준 영덕 대개를 사 먹으라고 권했다 비싸고 맛있고 좋으니까 표준 대개를 영덕 대개 먹으라고 권했다 이거는 이 6개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부산 대전광역시에서 5억 4천을 초과 부산은 과미력제권이기니 부산 빼고 대구광역시나 대전광역시 5억 4천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 안되는 거네요 적용 안되는 게 디귿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적용 안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됩니다 그럼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키역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월차임 전환율이 뭡니까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그거 적용 안되니까 더 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나머지 6개가 바로 이게 표준 대개 권회 6개입니다 그러면 그 표준 대개 기역이 무슨 대가리기 기역이 대학력입니다 대학력 기역이 대학력 니은은 개 대개 영덕 대개 할 때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시옷은 권회 할 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지옷 표준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표준이라고 했죠 표준 그 다음에 티긋도 표준입니다 상가금 림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회 할 때 맨 마지막 치엿이 3개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대개를 영덕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 6개만 환산보정금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요 이게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환산보정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 6가지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쉬었다가 이게 100문제이 끝납니다 이번 다음 시간에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